야 인간 죽어 야 대기권에서 불타옵서져버려 미쳤다 지구 지구 파괴된다 어 진짜네 장난으로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지구 파괴되야 개웃기네 진짜 위너 이즈 유 이 게임 진짜 약 팔았어 롱맨이다 메가보보 메가맨 세목이었는데 두목 됐어 툼스톤 파일드라이버 하면서 나도 죽었나봐 메가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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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깨 이거 한몫밖에 없는데 이렇게 난이도 어려우면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깨 메가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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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로 메가보보 메가보 voyez 잠시나 Manufacturing 어! 할로윈이야! 할로윈이야! 아냐 아직 피싸게 안써 아! 아 써볼걸 아 피싸게 써볼걸 어 뭐야 이거 왜 안보여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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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샷은 없네 피싸게 써볼걸 비싸게 써볼걸 타이밍이 안좋았다 헤엑! 헤엑! 아우 겨울이야 얘를 없애야지 밝아지나? 아닌데 어두워 헤엑! 헤엑! 아 호박이 밝히는거였어? 아 뿌잉뿌잉 방구님 펭가이 고마워요 펭가이 고마워요 야 설마 어우 다행이다 여기서부터네 아 할수있어 이제 웃지말았어 호박 잡지말자고 아니야 공격해서 안돼 잡아야돼 앞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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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공격을 공속을 더 빨리해야되고 오케오케오케 왔다 간다아악 차지샷 아이템 아이찌 아아악 아아악 자 빨리 내려가야되요 아 미친게임아 아 점프 뛰면 안되네 아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 원더캔님 열대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야 차지샷 뭐야 먹는거야 이거? 어차피 에너지 잘 달지도 않네 어? 아아 에너지네 나오셨구요 나오시구요 위험할 것 같으면 이거 써야지 아아 아 머리 끝에 걸렸어 아 여기 저기가 진짜 개 어려워 마지막 고비야 저기가 어 에너지 다 쓴다 야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가 아 기러티 피싹이 오전했는데 전통 안 아 아 아 아 아 간다 이번엔 진짜 깬다 깬다 야 일부러 여기서 한번 죽어서 제접하는게 낫겠다 그치 한몫으로 깨봤자 내 손해야 일부러 죽어 여기서 달리는게 없어 그냥 그냥 달려도 되겠다 그냥 에너지 별로 안달아 달려도 되겠다 에너지 드럽게 한다매 괜찮아 첫방 깰수 있어 아 아 오케이 깔끔하게 지나가고 깬거야 이러면 인정 어 얘 안지나가 저야 어 괜히 아 아 개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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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아우 개아프잖아 야 자 자 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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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슈퍼 야 후레쉬맨 아니었냐? 어우 후레쉬맨처럼 생겼어요 하니라! 타이밍 오적구요 귀 모으는건 재현이 안되있어요 귀 안모아집니다 아우 휠체어 진짜 어 왕이다 에너지도 없는데 왕이야 어? 맞아라 로보보보 로보보보여 아 뭐야 아 피사기 바로 썼는데 아 아 저 미자일은 어쩔수없다 에너지 너무 없었어 어 야 에너지 그대로 이어지네 어 깨겠다 뭐야 아 다 찬다 크래쉬 타이밍 오적구요 죽어 그냥 바로 그렇지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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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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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끝나 끝나 뭐야 어허허허 어허 뭐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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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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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 이거 아 어 어 갑자기 가운데서 나오는게 어딨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세모간에 깨야되는데 아 여기서부터야 아 미쳤다 아 뭐야 어설프네 가운데로 오니 아 아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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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참 조졌다 머리통 머리통 나오고 아 뭐 갑자기 또 새로운 패턴이야 아 아 나 이게 개 힘들어 진짜 아 아 저기서 잠깐만 아 알았어 이제 패턴 다 외웠어 어 깰게 이번에 이번에 깰게 리아님 50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깨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주시피 이번에 무조건 깹니다 외웠어 패턴 끝났어 이정도 연습하면 나에게 충분하다고 뭐하냐 찐따야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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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대로 어디 subset 하고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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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필요 없겠어 풀 필요 없겠어 풀 필요 없겠어 자 풀 필요 없겠어 야 여기서 변하면 어떠가 Hert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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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퍼 와 왜 이렇게 아퍼 가만히 있을걸 아 미치 야 안 돼 야 하늘에서 창 꼽는 게 진짜 너무 아프다 야 하늘에서 창 꼽는 게 너무너무 많이 달아 풀 피웠는데 이번에 깬다 한몫 남았어 마지막이야 이번엔 못 깨물지 안 돼 리안님 하나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음ening 오 제발 제발 죽으세요 그냥 제발etted 그러세요 microbi 시작 어? 아 핏살기였는데 아 핏살기였는데 갑자기 핏살기의 타임이 나에게 핏살기가 허락될 줄 몰랐어 아 왜 이쪽으로 와 아~~ 아 갑자기 이쪽으로 맨날 저쪽으로 가다가 야~~ 한대도 안맞으면 돼 한대도 안맞으면 돼 난 할수있어 ㄱㅇㅣㅇ 으어어 개어려워 아 이번에 무조건 깹니다 이번에 못깨면나 진짜 인간아니야 어 아 다 외웠어 어 저기까지 5분도 안돼서가 진짜 다 외웠어 어 혼자 춤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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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지고 어 들어가고 따다라라라라라라 cosplay 없애고 아냐아냐아냐 깨! 이번에 무조건 깨! 가로느려가고 가로 Drucks 푸사라라 호로롱 꺼져 꺼져! 꺼져! 자 아 갑시다 이번엔 무적은 깹니다 바로 깹니다 이번에 그쵸 좋아요 후으읍 매일 저쪽 치시키는데 여기도 개 집중해야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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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슨 나와 또 있어? 나오라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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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싹이 피싹이 가져간 채로 들어갈걸 참 어 피싹이 가져간 채로 아유 아 왜 미쳤니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그만와 그만와 어 금방 왔죠 어 갑니다 어 이번에 진짜 깨 패턴 이제 충분히 외울만큼 외웠잖아 깹니다 에너지가 살짝 없긴 한데 충분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끝났스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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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하시고요 어 어 그렇지 이거야 이거라고 내가 기다렸던게 바로 이거란 말이다 아 저걸 또 촌하잖니 얼굴 뜯어 얼굴 뜯어 얼굴 뜯어 아 그거야? 어 이게 제일 좋아 그거니? 아우 제발 아우 그거 왜이렇게 늦게 쏴 쏠 쏠듯 말듯 안 쏴 감질나게 빡치게 얼굴 뜯던지 그렇지 야야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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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 그렇지 바로 깼죠 한몫이 부족했죠 야야 샴푸랑 린스님 초콜렛 50개 감사드려요 아 조그마 어 뭐야 미션 페일드? 에러 에러 아이고 오짱님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스티커 감사드리고요 스티커 아주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오짱님 항상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어 수련했다 수련 매일 아침 계란후라이를 부쳐먹던 뒤집개와 따발총을 준비했다 어 람보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뮤즈님 한개 감사드리고요 며느리야 고 어 아 채팅창 보다가 며느리님 감사합니다 루카세레나님 중계방에서 펜가 있고맞구요 어 아아 물로 쓰러지셨구나 어렵다 이거 뮤즈님 감사드리고요 어려월네요 어 침대해야 겔네요 응? 남보어 벌써 몇개의 게임이 지금 나오고있는지 몰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ř 흠 쑝 자 더브가 이리와 와 저 위에서 밟아버리네 아 그냥 죽은 다음에 다섯목으로 다시 할거야 이러다 괜히 그치 죽자 아 죽고 다섯목으로 다시 하는게 나아 이거 너무 없어 목숨이 음 오케이 뭐야? 왜 안돼? 위 위 아래 아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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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에이 어! 1초 남았는데 어 하하 봐봐 봐봐 어 야 아웃목 됐다 아웃목 좆 좆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야 아 이거 한번 좀 먹어보자 야 아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쓰레기가 나왔어 뭐야 어 맘은아 엎드려 쏴 머리 사격 피해주고 머리 사격 어 간다 공중 공중 폭격 지원 아 좋아요 어 람보 피살기는 폭격 지원이네요 야 이거 뭐 한 대만 맞아도 죽어 게임이 계속 아웃목이냐 왜 아 저 먹어야되네 치트키야? 제이스 우와 회오리총이다 회오리총 이게 피살기보다 쎈거 같은데 회오리총이 와 대박인데 오 대박인데 쎈 쎈 얘 쎈 쎅퍼마 얘 뭐야 닌자거북이 아니야? 닌자거북이 나오는데 그렇지 맞지 와 회오리총 최고다 뭐 건들지도 못해요 저를 위에서 계속 회오리로 뭐야 왜 내려왔어 아 내 회오리총 슈레더랑 듀오 뜨는데 어 컵이다 별의 컵이 컵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어 트레쉬맨 로버트 부르는 것처럼 다시 퍼져서 나왔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유 앞 아유 너무한다는데 나 괜찮아 무한이야 목숨 치트핀 썼어 아 무슨 스치기만해도 터한 아 아 저거는 무슨 타이밍이 못피하게 온다 어 머리 나갔다 와 돌아올때도 맞아 아 아 아 아 아니 올라갔다 컵이야 어디 때려야 되냐 이게 어디 때려야 되나 어디 때려야 되나 어디 때려야 되나 아 컵이 때려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때리템진데 여기 여기서 때려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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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트키 안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 아 아 아 원래 삼진 목숨 이에요 어우